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이르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단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관찰해보면 한 여자라고 나오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이 사건이에요 아주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이죠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분개, 허비 제자들이 분개했다 화를 내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왜 깨뜨려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운운합니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허비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의 헌신이구나 어느 메시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결단하고 행하는 행동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젊은 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것 그건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내 시간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땀 흘려 모은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거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황금 같은 때에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거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귀한 향유 겁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그런 사랑의 마음 그 헌신 그런 경험이 있길 바라고 오늘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헌신이다 자라있다다 좋은 일이다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적용 주님을 사랑하므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주님께 내어놓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낌없이 magh leaving 주님께 따라주십시오